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남의 물건을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공부가 조금 깊어지면서 현대문명이 결국은 나의 것과 남의 것을 잘 구분하고 남의 것을 자기 것만큼 존중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오늘날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 현대문명의 기초이자 토대이자 기본적인 그런 출발점이 됐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됐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대우해양조선을 합병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 양측에 상당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산 현지에서는 민주노총과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한마음회관을 불법으로 점검하고 주총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지금 이 사건에 압축되어 표현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한국사회가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노사 갈등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라는 점입니다. 사측은 대우해양조선을 인수하는데 인수자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2조원 정도, 한 55.7%를 그냥 인수하면 2조원을 산업은행에 지불하고 인수하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선시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으로서는 그 정도의 자금을 동원하는 게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2대주주의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현재 중간에 중간지주회사를 만듭니다. 그 회사 이름은 조선해양입니다. 이 조선해양의 1대주주는 현대중공업이 됩니다. 28.5%입니다. 따라서 55.7% 대신에 28.5%의 인수대금만 산업은행에 지불하면 이번 합병이 승사됩니다.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18%를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업을 세계 1등으로 만든다는 그런 기치 하에서 산업은행도 좀 양보하고 그 다음 현대중공업도 양보해서 중간지주사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노조 측이 반대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상시하게 제가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손해본다.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조선해양의 본사를 울산에 둬야 된다. 사측이 이야기하는 서울에 두는 것이 옳습니다. R&D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인력은 1만 5천명 그리고 서울의 지주회사의 인력은 500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바이어들의 유출하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R&D 역할의 수안 같은 걸 보면 사측의 결정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현대중공업이 근로조건이 악화된다.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따라서 지금 노사분규의 이유를 대는 세 가지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올바르지 않고 그냥 터집잡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차근차근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는 근로자의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엄연히 주주의 것이고 주주의 소유물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나의 것과 당신의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처럼 너무나 명백한 진실이자 사실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무시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반박되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영자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합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내리는 경영권은 재산권의 하나로 보호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물적 분할 방식으로 대우해양조선을 인수하는 것은 당연히 경영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간지주의 사회를 서울에 두는 것도 경영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합법은 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신의성실은 경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이 아니고 주주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하는 성심성의껏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행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적 방식으로 분할 방식으로 대우해양조선을 인수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본사를 서울에 두는 것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합법적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경영권의 행사입니다. 경영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울산시장이 머리를 깎고 항의할 수 있는 사원도 아니고 노조원들이 이런 띠를 두르고 항의할 수 있는 사원도 아닙니다. 당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경영권은 대부분 그렇듯이 선택에 따라서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다 손님이자 계기에 불과합니다. 노조원이 경영권 행사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본래 자신의 재산이 아닌 것도 있지만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산 시장도 시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판나라, 감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일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공유되지 않는가 라는 점이 참으로 제가 볼 때는 개탄스러운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영권 행사는 다른 여타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추총장소. 지금 울산에 있는 한마음회관입니다. 시설물 보호와 불법 점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을 퇴거시켜달라는 그런 사측의 요구에 대해서 경찰이 응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경찰이 사측의 퇴거 요청에 따라서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한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 등 정계, 주민 여론 등이 노조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퇴거를 바로 집행할 명분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경찰이 주어진 의무이자 책임은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떤 행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찰이 여론을 보거나 분위기를 바라서 자신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가지고 맹백히 불법적인 행위를 보호하거나 그냥 방치하는 것은 경찰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간조차도 이렇게 분위기를 봐야 된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무척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불법적인 행동은 어떤 이유에서든 옳은 일은 아닙니다. 더더욱 불법인 경우에는 거저 불법일 뿐입니다. 어떤 종류의 변명이나 이유나 이런 부분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 비품 창고에서 청테이프, 스티로품, 쉐파이브 39개, 20리터짜리 신어 한 통을 빼내서 회사로부터 그것을 승합자에 싣고 그것을 빼낸 다음에 노조가 불법 시위를 하고 있는, 불법 점검하고 있는 한마음회관에 옮길 그런 시도를 하였습니다. 용도는 아마도 시위가 격화됐을 때 그것을 사용할 그런 용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것은 회사 내 회사가 갖고 있는 비품은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회사의 소유물입니다. 회사의 사물을 자신의 사찍인 물걸로 편치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게 신어 한 통이든 아니면 쉐파이브 한 개든 두 개든 관계가 없습니다. 백 개든 회사의 사물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작은 사건이지만 지금 노조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민도의 한 단면을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의 목표에 부합되면 모든 것이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름 다섯 번째입니다. 상금노동단체의 선전과 선동은 늘 잊지도 않는 가상의 적을 만든 다음 거짓 정보에 따라서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현장의 구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적들의 침탈이 예상된다. 노동자 다 죽이는 법인 분할 박살내자. 노동자를 한 명도 죽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근익을 한 번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거짓 정보를 가지고 항상 이렇게 선전을 하고 선동하는 것이 그렇게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 다음 이름 여섯 번째입니다. 침묵하는 행정부와 청와대는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근로자든 경영자든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 나라가 노조 공화국이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선무선 대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노조의 일이 나오면 또 북한의 일이 나오면 이렇게 청와대나 여권에서 침묵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균등하게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 세금을 내고 이 땅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노조원들만 시민이냐 국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여섯 개의 쟁점 상황을 미뤄볼 때 이것은 지금 현대중공업의 노조 구성원들과 민주노총의 격한 또 불법인 파위자 시위지만 이것이 한국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새길 만큼 과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하루속히 현재 시위 현장에 임하고 계시는 그런 조합원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옳은 일.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상식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 견져볼 때 이번 현대중공업의 노조 구성원들의 파업과 시위 그리고 민주노총의 주도적인 역할 부분은 불법적인 것이고 합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발표해 두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